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결혼해 줄게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결혼해 줄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뭐가 돼요? 다음 세상에는 이 얼굴로 태어나지 마세요 아이고 다리나 땅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네요 뭐요? 여기도 올리고 이렇게 사소한 거 챙겨주지 말라고 그럴 때마다 떨리니까요 넌 들을지 몰라도 난 죽어 그 저기 못 뵌지가 꽤 됐다가 저한 것도 지금 몇 달 만에 보는 거죠 산에 갔다가 처음 보러 보죠 그때가 가을이었나?